찬양을 사랑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도전 CTS 라디오 조이 보금성가 컨테스트 미즈 가스펠 여성 사역자, 성가대 권사님, 어린 자녀들까지 모든 여성을 위한 컨테스트 심사위원 점수와 앱투표로 선정되는 미즈 가스펠은 1차 예선 기간인 6월 1일부터 28일까지 CTS 라디오 조이 앱에서 동영상을 공모하시면 됩니다. 2차는 6인의 멘토들과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3차 최종 본선은 공개 방송을 통해 순위가 결정됩니다. 은혜의 보금성가로 감동과 위로를 선사할 CTS 라디오 조이 미즈 가스펠 자세한 내용은 CTS 라디오 조이 앱 또는 CT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